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51-2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연주 2020년 7월 15일 오전 10시 54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넷마블이 처음으로 좀 하락이 나왔네요. 좀 은봉이 기네요. 5-6%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느정도 주가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어제까지도 어느정도 굉장히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주식이에요. 자 그만큼 게임주에 대한 강세에 대한 예측,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두 부분이 아주 강하게 지금 넷마블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상승하실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버릇이 되시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그러면서 매수를 하시면 안되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식을 오래 해본 결과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계좌는 결국에는 손실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주식이 이렇게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만약에 사게 되면 오랫동안 눌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 이런 큰 은봉이 나오거나 자 이런 은봉들이 막 아주 막 깊게 나왔을 때 자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가시면 바로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승이 어느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하락폭을 잘 이제 조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지금 5일동안 매집이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이제 뜨려고 하는데 막 미끄러진단 말이죠. 자 외국인이 5일동안도 많이 좀 모았어요. 주식을. 뭐 그렇게 많이 모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사를 해줬죠.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해줬지만 바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매물을 소화한다는 게 확실해지면 이제 분명히 올라갈 것이어서 이제 홀딩을 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벌써 은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하방에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지점이에요. 자 이 지점에 어떤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이제 이 갭을 매우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아래에서 받고자 하는 어떤 심리가 또 담겨져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가격권을 깨주지 않고 은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물량을 소화했던 거 두 군데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했던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소화하면서 이제 올려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깨지 않았어요. 급등이 분명히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도 자 이 부분을 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네이리듬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홀딩을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깨버리면 여러분들 사실은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급이 흩어지지 않는 선에서고요. 충분히 지금 매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매집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차익실현물량일 수도 있고 매물을 소화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오늘의 수급을 조금 더 확인해보면 이제 주 메이저 수급이 일단 외국인이라는 어떤 그런 쪽이 있고 연기금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매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들어올 때 이제 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가격권이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결정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 DPC 막 이런 거 있지만 넷마블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수에 아주 제로 모멘텀이 강하고 자 이 가격권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12만원을 깨는 순간부터 이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에 저는 물량을 차라리 지금 뭐 이 정도로 내려온다면 더 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수급이 흩어지지 않아서 않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넷마블이 지금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분명히 불꽃이 있을 겁니다.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거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이제 은봉이 나왔으니 좋은 양봉이 나오려면 또 이제 큰 은봉이 나왔을 때 매수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 항상 상승하실 때 이렇게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아 가격권을 지켜주고 있구나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창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그러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대응 하시는 게 더 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중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지 수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